배우 한구루가 열애 소식을 전했습니다. 20일 소속사 클라이믹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한구루가 연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둘이 예쁜 사랑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구루는 열애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구루는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SNS에 행복하세요 히히라는 글과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